기상캐스터 배혜지 출범 당시에는 선진금융을 전수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외국계 은행의 현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 그 현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이든 외국 자본으로 100% 다 넘어간다고 하면 수익 내기에만 혈환된다, 이런 논란들은 의뢰 나오기 하는데 은행 업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외국계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SC제일은행과 한국시티은행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시티그룹이 지난 2004년에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한국 시장에 진출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5년에는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이 제일은행을 인수해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제일은행이라고 하면 과거 5대 시중은행이었던 조상제한서, 그러니까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가운데 중간을 차지하는 국내 3위의 시중은행이었는데요. 사실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이 과거에 IMF 이후에 통폐합 작업을 대대적으로 거치면서 상당 부분 외국계화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KB와 신한, 하나 같은 주요 은행지주들의 외국계 지분율 비중이 70%선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은행지주의 외국인 비중이 높은 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은행들을 단기 실적 위주로, 다시 말해서 가계 대출 위주로 단기 실적에만 급급하게 만들어서 결국 금리 장사에 치중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서로 닮은 붕업 방식, 영업, 이런 논란, 또 고배당에 치중한다는 여러 논란을 낳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현재 1,5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 대출의 문제도 이런 은행의 외국계화가 그 발단이라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두 외국계 은행, SC제일은행과 시티넹의 경우는 이런 문제점들을 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외국계 자본이 은행권으로 들어오면 항상 포장이 됐던 것이 금융업의 선진화,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결과를 봤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거잖아요. 이들 은행들은 일단 시티그룹, 또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같은 굴지의 글로벌 금융그룹과 연계해서 앞선 선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강남 이쪽을 위주로 굉장히 영업점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그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PB 서비스에서 좀 차별화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쪽에 인기가 꽤 높기도 합니다. SC제일은행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이 아프리카나 이런 서남아시아 쪽에 특화된 역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국내 기업들이 진출을 할 경우에 그쪽 SC그룹의 지부와 연계해서 기업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기업 금융이 일부 효과를 내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 초기에 어떤 한국 금융시장의 매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선진 금융을 이식할 것이다, 이런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게 사실이고요. 선진 금융 전수보다는 오히려 이들 은행들이 한국계 토종은행들의 고질화된 문제점으로 꼽히는 어떤 가계 대출 중심의 영업, 또 고금리 장사에 한층 기름을 부었다는 시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SC제일은행에서 SC가 붙기 전에 말이죠. 그때는 동네에서 영업종도 꽤 많이 있기도 했었고, 국내 경제에서도 좀 돈을 이렇게 돌게 하는, 순환하게 하는 주요 역할을 했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도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현 주수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상 제안서의 중간을 차지했던 3위 은행이었고요. 또 기업 금융 쪽으로 꽤 특화된 역량을 갖췄던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계 대출보다는 기업 금융의 비중을 높여서 은행의 본연의 임무인 경제 핏줄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과거 제1은행이었는데요. 인수되기 전만 해도 전체 총 여신 중에서 가계 대출의 비중이 20%선에 불과했습니다. 한 24%선이었는데요. 이후에 외국 투기 자본을 거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수 직후인 2005년에는 80%까지 가계 대출 비율이 급상승했다가, 2006년, 2016년, 2017년을 거쳐서 현재는 여전히 70%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 하면 보통 국내 시중은행들의 가계 대출 비율이 50%선을 밑돕니다. 국민은행의 소폭 50%선을 넘는 이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40% 중후반 정도의 가계 대출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기업 금융의 대명사로 꼽혔던 제1은행이 SC에 인수되고 나서는 단기 이자 장사에 골몰하는 가계 대출 전문은행이 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부 규제로 그나마 좀 낮아진 게 67%, 그러니까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외국계 자본이 들어왔어도 선진화보다는 고금리 장사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개인 신용대출을 보면 고금리,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일반 신용대출 상품들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티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거의 7%에 육박을 합니다. 다른 은행들이 4%, 또 우리은행 경우에는 3% 중반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고요. 심지어 7, 8등급의 신용대출자들에게는 무려 11.3%에 달하는 아주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대출금리는 높은데 예적금 금리는 여전히 1%선을 맴돌고 있어서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 상품의 금리 격차가 가장 큰 은행으로 시티은행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은행들, 수익성이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는 지겠죠. 그런데 수익성이 좋아지고 돈을 벌면 이 돈이 우리나라 안에서 다시 도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방금 잠깐 나왔던 일단 영업의 효율성을 보면 외국 자본이 투자를 했으니 배당은 될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대출도 높일 수도 있는 것이겠는데 그런데 대출금리도 높일 수는 있는 것이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영업의 수익성 측면을 돌아보자면 그렇게 영업을 한다면 효율성은 높아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은행권의 어떤 수익성의 대표적인 지표인 총 자산 대비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ROA가 있는데요. 제1은행의 ROA가 0.43이고요. 시티은행은 0.48에 그쳐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0.7%대고 다른 은행들도 0.5% 중후반, 심지어 대구은행 같은 지방은행도 0.6%대의 ROA를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들 외국계 은행들은 전체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도 선진금융의 사례를 전혀 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금리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수익성은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못 내고 있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나오는 것은 앞서 또 질문을 드렸던 고배당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들 은행들은 각각 영국과 미국의 본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따라서 배당이 된다면 당연히 영국과 미국의 본사로 100% 나가는 것이겠고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분에 대해서 배당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막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배당의 수준이 상식선을 넘는다면 과연 국내에서의 지속영업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도 심하게 말하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여러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보시는 게 SC제일은행과 시티은행의 최근 3년간 배당 현황인데요. 모두 다 치면 1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심지어 SC제일은행의 경우에는 2015년에 적자를 받는데도 5천억 원을 투자금으로 회수를 해갖고요. 이렇게 3년 동안 7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3년간 번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본국으로 보낸 게 SC제일은행이고요. 두 은행을 보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번 돈의 40% 이상을 본국으로 빼내고 있어서 국부 유출 논란까지 심하게 말하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상식을 넘는 배당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배당 가지고 어떻게 말은 할 수 없겠으나 좀 얘기는 나오겠네요. 일단 배당 성향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도 보통 20% 중음화 정도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한 20% 정도를 배당에 쓰고 있기 때문에 40% 중반대의 배당 성향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고금리, 고배당 논란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영업 기반이 확대되거나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겠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여신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얼마나 유치를 하는지 그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 SC제일은행은 소폭 늘고 있긴 하지만 3% 중후반선에서 계속 점유율이 맴돌고 있고 시티넹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2% 후반에서 중반까지 초반까지 점유율이 내려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1%대 시장 점유율도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내부의 경고음까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외국계 은행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